자 봐봐 내가 제대로 할게 용국이 형이 멘트할게 하나 둘 얍! 이번에도 다들 고생이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활동 다들 어땠니? 우리 진실 게임 한 번 해볼까? 진실 게임! 진실 게임 시간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해본 적 없는 진실 게임이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를 해봅시다 영재 씨 네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아니다 일단 뭐 하나 시작해보죠 틀어놓고 아닙니다 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잠깐만 바보야 바보야 내가 바보였구나 너 바보야 조곱 씨 가나요? 조곱 씨 괜히 긴장된다 나는 진심으로 형들을 때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나는 팀 촬영을 떼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? 없다 없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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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 아 이거 질문 똑같이 젤로 한테도 한 번 가죠 젤로 젤로 나는 영재 형을 떼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? 있다 있다 하하 영국 형을 떼고 싶었던 적이 있다 없다? 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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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은 정대훈이다 아니다 맞다 네 아 난 누군가요? 하하 하하 하하